안녕하세요 완우사입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오육미 정복입니다. 가장 큰 정복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보석벌락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보석벌락지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돌문어입니다. 2kg에 2, 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75마리에서 들어가고 있는 75미 왕특대 참조기입니다. 가장 큰 참조기 중에 하나고요. 오늘 보시면 75미 같은 경우에는 2단하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100미 참조기입니다. 보시라면 100미 참조기고요. 2단하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싱싱하고요. 당연히 제수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조기가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바라 파조기는 사이즈가 섞였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그만큼 싱싱한 파조기로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갖고 오죠. 그 다음에 140미 파조기. 바라가 좀 작다 하신 분들은 140미 파조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물 좋은 걸로 갖고 온 140미 파조기입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바라, 140미 파조기고 21cm 전후. 그 다음에 자랭이 병어입니다. 병어가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랭이 병어고요. 사이즈는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은 병어 중에 하나가 이 자랭이 병어. 그만큼 싱싱한 자랭이 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 풀치. 풀치가 선도가 굉장히 좋네요. 그만큼 싱싱하고 물 좋은 걸로 갖고 온 풀치입니다. 풀치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풀치니까 풀치로 젓갈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싱싱합니다.